슈리의 여왕 슈리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얼마 전에 찍었는데 거기 이제 권상우 형님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야 딘딘아 이병재 잘하는 거니? 이래요 엄청 잘하죠?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요즘 꽂혔대요 근데 이제 권상우 형이 그대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박수 박수.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주셨죠? 네. 원지현과 함께한. 지현이요. 지현이요. Never. 이거 저는 궁금한 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? 이 무대에 끝나고? 끝나고는 없었는데 리허설 때 좀. 아 리허설 때? 아니 리허설은 뭐 괜찮죠. 본무대가 잘 나가면 되니까. 그 우원지 씨랑은 이때 처음 안 한 건가요? 네. 연락은 했었는데 그때 처음 봤습니다. 어땠어요? 그냥 되게 좋았고 신기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사실 이거 할 때 그 두 분이 마주보고 하는 파트 있잖아요. 거기서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쇼미드 머니 볼 때는 이렇게 막 전율을 느낀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제가 어쨌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실 무대를 봤을 때 이렇게 막 신선하게 연출된 장면들이 없었거든요. 액션에서. 그런데 이번 고등래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깜짝깜짝. 그런데 진짜 그 둘이 마주보는 장면은 맞아요. 약간 그 영화 범죄 도시에서 강챤하고 마동석 형님을 이렇게 둘이 마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. 오늘 또 이걸 라이브로 보네요. 팬심 폭발합니다. 우리 병재훈은 그럼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. 안녕하세요. 그럼 하원군에게 저희가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좀 여쭤보겠습니다. 솔직히 우원재 씨랑 한 노래가 나랑 함께 했던 바코드... 아 우원재 씨랑 한 노래보다 나랑 한 바코드가 더 좋다. 어떤 게 더 좋습니까? 전여와 바코드 중 하나. 제일 선택해. 그 뒤에 어차피 우리가 설명할 기회는 바코드와 전여 중에. 당연히 애정은 바코드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바코드로... 나 김하원은 솔직히 전여는 전여 바코드가 더 좋다. 알겠습니다. 병재군 준비됐어요? 그럼 한번 우리 병재군의 라이브 전여 듣고 오겠습니다.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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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년생이죠? 00년생 00년생? 야, YTK가 많네 00년들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